안에서 요렇게 이 지하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어 아니지 이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보이죠? 오른쪽 갈라지는 데가 아 이건 지축기지로 들어가는 거에요 이렇게 신호가 그렇게 나면은 이렇게 해서 터널 있죠 터널 밑으로 해서 이 본선 밑으로 지나가는 거에요 요 밑으로 해서 이제 기지로 들어오는거지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기지 그 다음에 출고는 반대로 차가 기지에서 이쪽 선로로 오른쪽 선로로 해서 삼성역 3선으로만 출고를 출발합니다 지금 입고선이 요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나오냐면은 여기 저 타워 있는 부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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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쯤으로 나오죠 저희 파워 옆으로 나와요 우렁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미세먼지가 있다더니 비가 좀 와야 되겠네. 미세먼지가 많네. 요즘은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많아요. 아니 이따가 비 온다니까. 이따가 갈 때 비 올 것 같아요. 고생들 하셨고 기관사님 고생하셨다고 한 번. 감사합니다.